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 2019년 9월 23일 한국은 9월 24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몸이 안좋아서 쉬려고 했다가 어 그래도 방송을 하나는 그래도 녹음을 하고 하자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낮부터 너무 안좋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한번 방송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못들으셨을만한 그런 뉴스들을 좀 가져와서 짧게라도 전달해 드리려고 하구요 뭐 이런거 여러분 오늘 벡트 어저께 오늘 벡트가 오픈이 된거기 때문에 벡트에서 이제 cnn에서 인터뷰가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도 진행자가 xrp 언급을 했어요 답변은 되게 아쉬운 건데 그래도 살짝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벡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관심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 어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끄구요 시작을 짧게 하고 짧게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벡트의 최고 운영자가 어 그 개인투자자도 중개업체 통해 비트포인 선물거래 가능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기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하더라구요 코인 있어요 그리고 또 벡트니까도 저도 관심이 있고 또 어 이렇게 cnn에서 우리 빵형하고 인터뷰했던 어 요 줄리아 줄리아 캣텔레이가 어 또 인터뷰를 하면서 xrp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짧게 언급을 한거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벡트에서 이런거 살짝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져오는 걸로 생각을 해서 오늘 요거 하나만 하고요 제가 다 자료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몸이 좀 안좋아서 누워있다가 하나 올리자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약 먹고 나서 바로 한번 하자 라고 해가지고 가족이 됐습니다 이거 뭐 보면서 정리한거 이제 조금씩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왜 안될까요 왜 안될까요 이렇게 크면하세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어 이거 보면은 어 트레이딩이 시작됐다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나오구요 여자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주제된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인 벡트가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벡트 최고 운영자인 아담 화이트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드립니다 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 벡트가 오픈한 것이 어 무슨 의미인지 뭐 영어로 이야기해 줄 수 있냐 뭐 영어로 하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야 이게 뭐라 그랬냐면요 아담 화이트가 고맙습니다 뭐 그러면서 음 이 의미는 아주 큰 날이 아주 이 의미는 아주 큰 날이다 그 백태그도 좋은 날이고 엄청난 날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시간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규제가 되어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상 처음으로 된 마켓 시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 자산 비트코인 어 새롭고 떠오르고 있는 자산 비트코인을 어 어 규제된 요 벡트의 수탁을 할 수 있고 또 거래소에서 트레이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거는요 뭐 중개 없잖아 뭐 기관들이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 아 이거 선물이 이야기네요 아직 안나왔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나온게 자 벡트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서 선물 계약은 중개 업계를 통해서도 이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선물 계약은 중개 업계를 통해서도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도 비트코인 거래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밖에 안 나왔어요 어 코이닉스 에서는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벡트에서 이제 데일리 그 다음에 먼틀리 계약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뭐 당신의 뭐 이렇게 뭐 포인트를 보자면은 뭐 벡트 안에서 12개월 후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그 얼마인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 아담 스위스가 어 그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exactly 이렇게 나오죠 exactly right 나옵니다 어 한 달 계약은 12개월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쭉 볼게요 우리가 백태에서 기대하는 것은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들이 앞으로 가격이 얼마나 얼마를 볼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는 가격 주기를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벡트에서 가격 주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래요. 정확하게는 해석이 좀 애매모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관계자, 규제자들도 가격 주기를 볼 뿐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들도 그 가격, 비트코인의 가격이 형성되는 거에 벡트에 형성되는 거에 의존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채국자들이 리스크를 매니지하고 막기 위한 상품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좀 어려웠어요. 해석하기가. 그렇게 볼게요. 여자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베트라는 것이 첫 번째로 정확한 가격을 볼 수 있는 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거래소에서 지금 암호화폐를 다 거래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격 진정한 정확한 가격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질문을, 답변을 했죠.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벡트는 하루, 데일리, 먼뜨리 선물 계약이 그 가격을 리드하는 것을 각 거래소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을 볼 수 있는 거를 리드하기를 희망한다. 기관 자금들이 규제된 시장으로 들어올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기관 자금이 규제된 시장, 벡트로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번이 그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가격 책정 가격 책정된 그 프로세스가 우리의 선물 계약을 통해 이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우리는 많은 리포트들을 보고 있다. 어떤 연구에서 보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자체가 95%는 가짜고 또 가격과 볼륨 자체가 부풀려져 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날 당신이 이제 말하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이 벡트가 비트코인이 95% 가짜고 가격과 볼륨이 부풀려 있는 이 의식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질문을 했어요. 매스 임포트먼트 나오죠. 우리는 우리는 벡트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중요하게 이제 대표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2년 이상 2년 이상 IC와 이제 벡트와 함께 작업을 했다. 이제 수탁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수탁에 대해서 얘기했고 비트코인을 안전하고 고객의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 수탁을 처음부터 이제 벡트해서 만들게 됐고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서 비트코인을 이제 전달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말했던 실물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규제되어 있지 않는 바깥에서는 이제 전혀 이용할 수가 없고 가격 측정이 온전하게 벡트 시스템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벡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뭐 수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벡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해킹당하는 것을 우려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합니다. 약간 좀 어려웠는데요. 벡트는 이제 그런 의견들을 이제 바꾸기 시작할 거다. 예를 들어 해킹당하는 것이나 이제 뭐 안전하지 않는 그런 의견들을 이제 바꾸기 벡트는 이제 바꿀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초여름에 벡트가 뉴욕 파이낸셜 서비스의 규제를 이제 통과를 했고 기관들이 벡트에서 거래를 원하기도 하지만 기관들은 어떨 때는 이제 스탁 업무를 원하기도 하다. 거래를 원하기도 하고 스탁 업무를 원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벡트가 그것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브닝이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얘기하는 거예요. 반감기를 이제 얘기해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반감기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서 이제 반감기라는 걸 나옵니다. 맨 처음에 하브닝이 뭔가 뭔가 했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반감기로 이제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자가 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비트코인 강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반감기에 대해서는 쇼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쇼에서 이야기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쇼에서 얘기를 했는데 반감기에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낯갈론적인 사람들이 이제 있다. 만약 당신이 12개월 후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된다면 반감기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백트 선물 계약이 이제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은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 가격 자체를 이제 백트에서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또 답변을 하죠. 반감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매년 4년마다 이루어지는 이벤트이다. 잠에 또 안 움직일까요? 4분 18초 자 그리고 10분마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 이제 뭐 온 디맨드 수요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종종 가격이 인상이 된다. 이제 선물을 계약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반감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감기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그 정당한 시장 가격 그 뭐랄까요 가격 형성이 되는 것을 이제 비즈니스들이 발견을 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이제 돕게 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감기 이벤트를 통해 이제 가격 형성이 되는 거 뭐 이거 돼서 이제 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석을 제가 그냥 영어 단어로 해석했을 때는 그랬는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된다면 이제 얘기했을 때 반감기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또 벡트와 함께 같이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 왜 비트코인이야. 왜 비트코인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왜 비트코인입니까 다른 암호화폐도 모두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알지만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마켓에 소개된 것으로 저도 알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많은 암호화폐들이 있지 않냐 We have some XRP 자 We have some XRP 라고 나왔어요. 인투지않스 그래서 이제 XRP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 쇼에서 봤다. 그래서 이제 XRP 환호하는 사람들 하면서 XRP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XRP에 대해서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벡트가 처음 시작할 때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고객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뭐 많은 비즈니스들이 정상적인 페이먼트 형태로 비트코인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우리의 그 벡트를 시작을 해서 이제 벡트는 효과적인 가격 형성을 이루는데 도울 거다. 그리고 벡트는 리얼 유틸리티 가치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돕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페이먼트에서도 같은 일을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헷갈려요. 하지만 지금 봤을 때 비트코인을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하는 걸 원한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페이먼트 형태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하지만 비트코인이 우리가 마지막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아쉽죠. 왜냐하면 XRP 얘기를 했는데 지금 XRP는 어떠냐라고 했는데 XRP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원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은 고객들이 원하는 종류를 상장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다. 비트코인이 목표가 아니라 또 다른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XRP인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XRP를 얘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아직 우리가 비트코인이 마지막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 XRP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객들이 원해서 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XRP는 지켜보고 있다. 얘기할 수 없는 게 일단 고객들이 원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계속 그 기관들이 아니면 그 기업들이 자꾸 이제 XRP를 상장을 해라 해라 하면 그때 이제 상장이 될 것 같아요. 상장이 되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시총을 뛰어넘는 XRP가 굳건한 1위 사례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 어쨌거나 지금 화법적인 벡트가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벡트로 인해서 지금 지켜보는 과정 있다라는 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비트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을 먼저 해야 되고 비트코인으로 많은 기관들의 자금으로서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아니면 이런 다른 테러 자금으로 쓰이는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목적이 좀 더 있기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좀 한 곳에 모아두는 역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안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XRP 많은 기업들이 수탁업무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XRP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XRP를 지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조금 크지는 않아서 약간의 실망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벡트가 이렇게 기관들을 몰고 합법적인 규제된 시장으로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의 그 위험성도 약간 보완을 해주면서 기관들의 자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볼게요. 자 컴퓨티션 커밍 이렇게 나와요. 컴퓨티션 경쟁자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컴퓨티션 CX2 디지털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에리엑스 에리엑스 에리엑스는 들어본 것 같아요. 에리엑스라 그런 것 같은데 에리엑스 거래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두렵냐 당신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컴퓨티션 is a good thing 그랬더니 아 노 하면서 컴퓨티션 is a good thing 그러면서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켓은 한 사람의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마켓이 아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켓은 한 사람의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마켓은 아니다. 경쟁자가 있으므로 더 좋은 회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엄청 초기 단계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백태가 어떻게 될지 살펴봅시다. 라고 하고서 인터뷰가 끝납니다. 이거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미국 발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 발음이었는데 약간 너무 빨라 가지고 저가 들 때 말이 빨라서 계속 뒤돌아보고 듣고 뒤돌아보고 듣고 하면서 약간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약간은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이제 몸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좀 더 좋은 소식들을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코인리스도 되게 아주 조금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도 실제로 인터뷰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감기도 제대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벡트로 인해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또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페이먼트 하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벡트 서밋이 있었어요. 서밋 벡트 서밋이 있었는데 여기에 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한번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관이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지만 이미 기관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지켜보면 기관들이 아주 슬슬슬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벡트 안에 들어온 아주 거래가 적지만 벡트 안에 들어온 여러 기관 자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그거 되게 적은 금액 같았지라도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XRP 얘기해서 답변이 현장인 게 저도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얘기하지 말아야 될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담 스미스 벡트에서도 리플의 XRP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때가 되면 XRP에 대해서 분명히 이슈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고객들이 기관들이 원하면 바로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저 이제 빨리 쉬고 내일은 좀 빨리 나서 제대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방송이 좀 길었는데 그것도 약간 좀 이제 좀 힘들어요. 목 이제 목도 힘들고 막 이제 구역질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억지로라도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뭐 내일은 빨리 쾌유를 해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